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2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22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복지TV 등이 후원한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SK이노베이션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했습니다.